미래의 일기 3탄 하이밀 미래의 일기 3탄 네 오늘은 제가 교정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니 윗니를 양쪽으로 발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처음 뽑는 사랑니만큼 되게 그냥 일단 떨리고 무서워요 그러면 입구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여러분 이제 치과까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만 타고 올라가면 돼요 아 무서워 가볼까요? 그럼 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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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동구 보이시나요? 떨려요 그리고 무서워요 아... 처음 뽑는 거니까 동구 일단 그럼 다시 만나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마취를 받고 나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취가 다 될 때까지 여기 보시다시피 제 지하사진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님만 뺄 거예요 원래는 양쪽을 뺄기도 했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어? 그냥 오른쪽 치아는 맵두고 왼쪽 치아만 뽑아도 되겠다 그래서 일단 왼쪽 치아만 뽑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마취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서 다행이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분이 이렇게 해서 네, 사랑줌 다 진행 끝났고요 이제 마취가 풀리면 아플 거라고 했대요 이렇게 사람들을 결제해 봤는데 생각보다 아픈 건 없었어요 마취할 때 살짝 따끔한 것도 그리고 이빨에 뽑을 때 뻐근한 느낌을 해보면 딱히 아픈 게 없었고 제가 많이 긴장했었는데 아플 거라 그것보다 순조롭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일을 같이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안 아픈 경우도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러면 미래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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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